글로벌 선교방송단 최창한 선교기자가 보내온 소식입니다. 부산항 선원복지위원회, 부산크리스찬해양연합회, 국제해양선교회는 성탄주간을 맞아 부산항에 입항하는 국내외 선원들에게 성탄절 선물을 전달했습니다. 선교단체 회원들은 감천항과 북항, 제5부두 입항 선박을 대상으로 2만 원 상당의 400여 개 선물꾸러미를 마련해 선원들에게 전달하고 위로했습니다. 선원복지위원회 전영우 의장은 부산항에 입항하는 선원을 대상으로 복음을 전하기 위한 선물 나눔에 한국교회에 많은 관심과 후원을 당부드린다고 말했습니다.